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부부란 임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세태는 그렇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주로 운이 내려갈 때 상담을 요청하는데요 미리 본인 사주를 분석해 본다면 나의 앞날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가정이 흔들리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월일시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연주는 큰 삶의 환경이나 틀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연주의 변동은 부부원을 포함하여 삶의 많은 변화를 만드는데 그 범주가 가장 큽니다 연주의 의미는 내 삶의 전반적인 환경이나 틀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연주가 흔들리면 가정, 회사, 학업, 일신이 다 흔들리게 되고요 또 오래되고 중요한 틀이 흔들리는 것도 됩니다 가정의 중요한 것이 일주인데요 일주는 내 주거 환경이면서 배우자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의 변동은 가정 변동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주의 변동이 전반적인 변동의 큰 범주라면 일주는 가정이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성으로 판단할 때에는 남명에게는 재성의 동태가 중요하고요 여명에게는 관성의 동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명은 재성이 이래저래 손상을 받게 되면 가정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명은 관성이 이래저래 손상을 받게 되면 가정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형충의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연주의 충은 일단 변동의 범주가 매우 큰 편으로 일신상이나 중요한 변동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일주의 충이나 격각까지 되어 있다면 가정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형살은 주로 연주의 형살이 가정궁의 불안요소가 되는데요 형살은 외부적인 손상으로 정을 끊어내는 듯한 조정으로 봅니다 일주를 형살한다는 것은 가정 내의 일이나 배우자의 상황을 정리하고 조정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으로 가정궁의 불안요소로 봅니다 파나 해도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별로 잘 안 해주지만 인간의 감정적인 면을 다룰 때는 파나 해도 해석을 잘 해줘야 하는데요 부부관계라는 게 지극히 감정적인 싸움인지라 파나 해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파는 자꾸 부부간의 내부 갈등을 만들어내고요 내부적인 형살로 이미 마음이 돌아서는 단계가 됩니다 해는 육합을 방해하는 신살로 일종의 고독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외부와 스스로 단절하는 모습으로 홀로 지내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이것이 가정궁인 일지에 걸리게 되면 외로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부부간에는 좋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삼합도 궤도의 수정과정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부부운의 변동수로 보는데요 이것은 다른 운성들을 참조하여 좋은 방향의 변동인지 나쁜 방향의 변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주나 일주의 기둥뿐만 아니라 관성과 재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2신살로 본다면 연주의 망신살이나 연주의 년살이 방탕한 생활이나 무리수를 두는 생활을 만드는데요 주로 사생활 면에서는 불리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주까지 망신살이나 연살이 들어온다면 가정의 생활도 방탕으로 가게 되므로 가정궁이 불안정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연주나 일주의 기둥뿐만 아니라 관성과 재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2운성으로 보면 사지나 묘지를 강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성이나 관성이 사지나 묘지에 들어가게 되면 배우자의 작용력이 정지되는데요 이것도 가정 내 불안 요소가 됩니다 이 외에 구조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장간에 있는 남편이 천간에 투출되는 운을 만날 때 원국에서 하부로 잘 묶여있는 것을 충할 때 그리고 대운의 영향에서 음대운, 양대운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운이 오더라도 배우자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운에 대응하는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배우자와 적절하게 거리를 두거나 배우자가 사업적으로 흔들리거나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하면서 액뎀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액뎀의 과정이 없으면 심한 경우는 건강을 손상받기도 하고요 또 원국의 기본적인 구성에 의해서도 이런 영향을 강하게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중에서의 대부분이 이성을 만나는 운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넉넉하고 채워진 상태에서는 불안한 작용이 되면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는 보태주고 채워주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지가 형충된 경우를 보면 내가 혼자일 때는 애인이 생기는 운으로 보기도 했다가 내가 기혼자이면 가정이 흔들리는 운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현실 점검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왼쪽 명식은 술을 갑진일주 여명으로 편제격의 신약사주입니다 일시지 진유합, 월일지 진술충, 연월축술형이 있는데요 괴강의 배꼬까지 흔히들 이런 사주들을 보고 족보 있는 사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주를 통변할 때 남편을 데리고 살면 고생만 죽도록 하는 팔자라고 합니다 진유합도 문제가 돼서 남편복이나 재물복도 없다고 보지만 원국 자체가 쓸모있는 구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흔히 무식상사주라 특별한 재능이 없어 시끄럽고 사람 많은 곳에 자리잡아도 좋고 아이들 돌보는 일도 좋을 듯 합니다 연주공망이 진사인데요 진토는 일지 배우자고 대운 임목운은 감목의 록자리의 뿌리가 되어 좋을 듯 하지만 임목도 공망이라 독립을 하고 싶어도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묘대운이 오게 되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완벽하게 좋다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 사주에서는 일시지 진유합을 깨주는 운이 좋고요 대운도 중년 이후의 삶이 초년 대운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좀 고생을 할 팔자이고 그냥 혼자서 산다면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팔자입니다 오른쪽 명식은 술월 병진일주 난명으로 천간의 병화 비견들이 많네요 비견들을 견제해 줄 관이 없는데요 이런 사주 팔자들은 사업 형태보다는 직장이 더 잘 어울린다고 보는데요 물론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주의 재성은 연주의 경신금 술중신금, 시지신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나의 배우자 재성을 보면 연주의 경신금은 지나간 여자로 보면 될 것이고 술중신금이 그나마 괜찮은데요 천간의 병화 비견과 병신합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불미합니다 시지의 신금 편제가 내 배우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천간 병화가 있어 이런 면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식상과 합하는 배우자라 편제라 하더라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직업적으로는 사람 많은 곳에 돈벌이가 있고 수와 관련된 일에 유통, 해외, 무역 개통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notch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